주식 투자의 지혜 이건 책조목입니다 중국 복권성 출신의 월스트리트 주식 투자 전문가 전업주식 투자자 중국인 천장팀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저와 거의 동시대로 살아갔던 분인 것 같아요 한 2살도 나이가 많으신 것 같아요 복권성에서 교통대를 나오시고 상해 교통대를 나오시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시고 여러가지 업을 하시다가 전업주식 투자자가 되어 가지고 25년 동안 전업주식 투자를 하셨던 25년 그리고 고향인 복권성이 돌아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막무가내로 주식 투자를 하는거 보고 안타까워서 그분들을 위해서 책을 쓴게 이 차오고드 지역후의란 이런 책이란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중국인이 쓴 그런 주식 투자 전문세가 돼서 특히 미국에서 오신 분이 월스트리트 전문가가 쓴게 돼서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저는 이 책을 7번을 봤습니다 7번 굉장히 정말 왜 7번을 볼 정도로 재미있더라구요 재미있고 굉장히 깊은 오이 깊은 뜻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공부하면 할수록 그 많은 걸 느끼게 되고 주식 투자라는 게 뭔가를 조금 알게 되더라구요 앞으로 평생 이분의 책을 옆에 두고 중국 투식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매일 교과서 삼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중국어들 가르친 중국어들을 보고 열심히 배우셔서 한번 이분의 책을 원어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 해주세요 구독은 여러분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